아아! 요거가 펼쳐서 그들을 크게 해서 지금까지 조옥해소 지금 핀랜스로 확실히 확실히 끝내야 된다는 바보죠 핀랜스 선수 양정대 최성빈 김승모 정인재 박강희 선민준 전주시 드론 축구단의 선수 장현진 임욕수 강치민 김강환 강동영 양지우 이유찬 이위탁 자 이제 선수들의 자리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승절에 상돈반 800만원입니다 자 과연 챔피언이 누가 될지 경기 시작 축축합니다 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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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늘이 좀 기대해요. 하늘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두 손을 몰고 있죠? 자 지금 쓰러져서 못 올라오는 건가요? 쓰러져서 못 올라오는 건가요? 자 확인이 저희가 지금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수리는 다 그냥 멈춰 있어요. 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박살이 났어요. 전준씨 스트라이크 볼 박살이 났습니다. 자 지금 당황을 하는 게 표정인데 전준씨 두 분 초등학생하고 초등학생이거든요. 자 사실 최근에는 이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 결승전에서 프로페어가 박살이 나는 바람에 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생각해요. 리플렉스 자취 분위기에요. 자 이렇게 되면 포항지구 세계인보드에서 매번 할 수 있어요. 대단합니다. 자 시간은 속죽스럽습니다. 시간은 1분. 자 다시 한 번 갑니다. 자 지금 전준씨 선수들 자 이게 사실 만족 1세트를 포기해야 할 거냐? 의미없는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없는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없는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없는 경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의미없는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의미없는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포항지구 여유가 있습니다. 거의 자체적인야지. 자체적인 이야기에요. 자 시간은 18초! 자 더 이상 의미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할 거거든요. 자 이제 전준씨 2세트에서는 어떤 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누르겠습니다. 자, 시작해. 자, 2초. 1초. 자, 문 열어주세요. 자, 저희가 생각했던 분이 너무 심각하게 끝났거든요. 자, 아, 이거 정말 충격이 큽니다. 전주시장에서는, 자, 오늘 사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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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잠시만요. 자, 이 분이 둘러줄 수가 없어요. 자, 둘러줄 수 없습니다. 이 분이 넘겨진 거죠. 자, 전주시 파워트 잡습니다. 자, 이게 전주시 스태프고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전주시의 이 분이 전주. 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늘 들어가요. 승리는 신고 회별을 하고 들어가요. 자, 다시 한 번 빛을 걸까요? 신고식도 하고. 자, 흰색도 오죠. 자, 지금 포백을 신고 있어요. 자, 포백을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또 될 겁니다. 포백을 신고 있는데. 자, 우선은 전주시기로. 자,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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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일도 찍는 모습으로 하고. 선구수도 바뀌었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손. 4.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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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엔 빛빛 시작도 하고 싶어요. 별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승olve 오면서요. 자, 이번에 후렴까지 응원을 챙겨 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을 해 보겠습니다. 다행히가ingo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스승olve의 쇼프가 아아! 스승olve가 있어요. 자, 이번엔 전주시와 별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덕이. 아후네크. 힙너스! 자, 불편물은 1번에 들어가요! 자, 파이팅에서 갑니다! 자, 의외들이니까 이번에! 자, 이번에는 힙너스 볼 수 없었어요! 자, 이번에는 힙너스! 아! 이라고 합니다! 자, 도움바핀 찬스! 딴 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 아, 도움바핀 했는데 그거를 포기해서 다행히 힙너스 스프레이예요! 대단합니다! 자, 신빙댄스! 자, 지금 위생필 도쿨이 드릴 것 같은데요! 펜종자입니다! 자, 연애분창인! 시간을 기리는 시기 초! 뛰어갑니다! 자, 지금요! 자, 여전히 손님들! 여전히 손님들! 저절로도 스타일리아입니다! 네, 표정이 변화 전부였죠? 자, 지금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자, 올라가요! 프리키리아! 자, 이번에 축구부타 3단계인 웨딩 프리키리아! 참고하는데요! 자, 자, 동경의 듀프가 동경에서 대단히 바꿔주시면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뭐 앞에 그룹이 다섯대가 있는지는 불구하고 정금대아웃! 또 들어갑니다! 자, 리노이로도 아, 일부인은 빠르스밤입니다! 15대 8! 자, 지금 여러분들이 1세트 진게 정지시 들어주고자 완전 노력하세요! 자, 지금 아,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자, 보악! 자, 강아닌이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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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기 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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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세트 들어갑니다!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요? 웃음할 수 있습니까? 아, 아, 웃음할 수 있습니까? 네 경기 시작 10,000원입니다 자, 경기 시작됩니다! 자, 경기 시작 경기 시작 경기 시작 경기 시작 요거 자! 프로펠러가 떴습니다! 자! 이거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자기 팀 드론이 정말 세게 그냥 박아야 돼요 자기 팀 드론이 완전 세게 박아서 자! 이걸 펴줘야 됩니다 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팀 맥시의 장점이 못했나요? 팀 맥시 일어납니다! 자! 일어납니다! 자! 제가 말한 팀 드렸던 장점! 자! 파졌어요! 자! 세게 치면 파져요! 세게 치면 파지잖아요! 자! 자! 지금! 자! 정말! 빨갈되는 얘기가 파워졌습니다! 자! 점수는 4대 4! 저기로 제대로! 자! 다시 한 번 기회 나옵니다! 자! 자! 들어갑니다! 4대 5! 한 골차입니다! 한 골차! 한 골차! 한 골차! 자! 시간에 있는 30초! 자!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지 않으세요? 자! 자기툰 조선을 타서 세게 박아버립니다! 자! 그럼 펴줘요! 그 힘으로 펴줘요! 자! 다시 한 번! 자! 이제는 정말 최고의 경기입니다!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한 골차입니다! 한 골차! 한 골차! 아! 지금! 아! 저 더 이상 전개가 안된 적이 허리가 아파요! 자!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자! 다시 한 번! 자! 다시 한 번!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와! 지금 세 골차이거든요! 자! 세 골차이거든요! 세 골차이거든요! 세 골차이거든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일어나지 못하나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자! 지금 핀렉스는 확실히! 확실히 끝내야겠다는 각오죠! 핀렉스는 확실히 끝내야겠다! 자! 핀렉스는 확실히 끝내야겠다는 각오죠! 자! 시간은 27초! 27초입니다! 자! 다섯 골차! 자! 지금! 18초! 와! 오늘! 말도 안되는 경기를 여기가 안내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10초! 6초! 2019선대학교 조국끼를 축하드립니다! 팀! 롤!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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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2초! 2초! 3초! 2초! 자! 활짝 웃으세요! 내일 아침 조박신대입니다! 감사합니다.